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543페이지 공기조합 및 냉동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조합 및 냉동설비는 20회 시험부터 20회, 21회, 22회, 23회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 법령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여기에 시험 규정을 두다 보니까 가거의 주택법 규정에 두었을 때하고 지문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출제기준을 가거에는 홈넷북설비하고 공조미 냉동설비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이었는데 이것을 홈넷북설비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이라는 문장으로 바뀌면서 4회 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기조합 및 냉동설비는 2차 시험을 위해서 간략히 해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기조합 및 냉동설비 파트에서는 뒤에 한기쪽만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다 시설개론적인 측면은 지금 4회 동안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기 관련된 파트만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43페이지 공기조합 설비하고 냉동설비적인 측면에서 공기조합 설비라는 것은 공기를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설비가 공기조합 설비입니다 그러면 냉동설비는 여름에 우리가 냉방을 하기 위해서 냉풍을 만들어야겠죠 그것과 관련된 냉동설비 쪽을 다루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43페이지 습공기 선도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습기하고 공기의 상태를 선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습공기 선도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 습공기 선도의 구성요소적인 측면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온도는 세 가지를 나타낸다겠죠 노점온도 그리고 근구온도, 노점온도, 습구온도 이 세 가지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습공기 선도하고 관련돼서 이 습공기 선도적인 측면에서 온도적인 측면, 온도에서는 이 근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그래서 이제 근구온도라는 것은 일반 온도계로 측정한 온도가 근구온도죠 그러면 습구온도는 온도의 감온부 부분에 뭐 솜이나 천을 가지고 이제 물을 뭉쳐나서 이제 측정한 온도가 습구온도입니다 그리고 이 설이 맺히기 시작한 온도인 노점온도죠 이 세 가지 온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때 이제 근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습공기 선도상은 유효온도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효온도라든지 이런 것은 나타낼 수 없다는 것, 수정유효온도 이런 것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온도를 나타낼 수 있다 그 측면 기억하시고 보통 이제 근구온도하고 습구온도의 관계 그래서 이게 동일할 때는 포화상태 포화상태는 동일하게 나타난다겠죠 포화상태, 습도 무슨 상태? 100%일 때 자, 이 포화상태일 때는 우리가 이제 이 동일하다고 했죠 이 근구온도하고 습구온도, 이 세 가지 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면 동일합니다. 노점온도가 이때만 동일합니다. 이때만 같으세요 이때는 같게 됩니다. 습도 100%일 때 자, 그런데 일반적은 근구온도가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근구온도하고 습구온도의 관계는 자, 이 근구온도가 높게 나타나죠 그래서 같을 순이 있다 바로 동일할 때가 포화상태일 때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구온도하고 노점온도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노점온도, 그래서 근구온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화상태일 때만 동일하고 일반적으로 근구온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습도, 절대 습도나 이런 상대 습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통 절대 습도라는 것은 건조공기 1kg당에 얼마나 습공기 1kg의 비율을 나타낸지 절대 습도죠 그래서 이제 이 절대 습도적인 측면은 가습이나 감습을 했을 때는 절대 습도가 변합니다 그런데 보통 온도를 올릴 때 있죠 공기 온도를 올린다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을 해도 이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이 절대 습도라는 것은 자, 보통 일반 습공기에 대한 건조공기, 드라이어에 대한 비율이죠 이거에 대한 것이 이제 절대 습도인데 그래서 이거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공기를 가열하거나 그러면 공기를 가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변화가 없죠 냉각한다는 공기 온도를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습도 변화는 없다는적인 측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습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가습이나 감습을 했을 때 절대 습도는 변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상대 습도 상대 습도적인 측면은 보통 실제 수정기량을 분자에 두고 밑에 분모에 공기 온도의 포화수정기량의 비를 나타낸 거죠 그것이 포화수정기량의 비를 나타낸 것이 상대 습도적인 측면이 돼요 상대 습도는 변화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했을 때 상대 습도는 변합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라는 것은 모든 변수 요인에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습하면 당연히 상대 습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가습이든 감습이든 또는 가열이든 냉각해도 상대 습도는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실제 수정기량이 고정이 되더라도 공기 온도에 따라서 뭐가 포화수정기량이 달라집니다 낮은 온도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정기량하고 높은 온도의 공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공기 온도의 포화수정기량에 대한 비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 상대 습도는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대 습도는 단위는 우리가 이걸 쓰는 거죠 퍼센트를 쓰는 것이고요 백분율을 쓰고요 그래서 이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가열하게 상대 습도는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분모가 커지니까 공기를 가열하면 낮아집니다 반대로 공기를 냉각하게 되면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 습도적인 측면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상대 습도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본적으로 이걸 나타낼 수 있죠 엔탈피 엔탈피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엔탈피죠 엔탈피는 현열량 플러스 잠열량 한 거죠 현열량과 잠열량 이 두 가지를 플러스 한 것이 엔탈피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공기의 현열량에 엔탈피 올라가는 거고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잠열량 이 습공기 있죠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엔탈피가 됩니다 그리고 현열비나 이런 현열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열비 현열비라는 것은 그죠 분모에다가 현열뿌라서 현열량하고 잠열량의 합을 두는 것이고 분자에다가 현열량을 두면 이것이 현열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습공기 선도상에 이걸 나타낼 수는 없죠 그래서 열 용량 열 용량이라는 것은 이것을 열 용량이라고 하겠죠 어떤 재료가 추측할 수 있는 열량을 열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 용량은 습공기 선도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습공기 선도에 우리가 요소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것은 습공기 선도에 우리가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열 용량은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현열비나 엔탈피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기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수정기 분압을 나타낼 수 있죠 수정기 앞 또는 분압이라 써도 되고 앞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수정기 분압이 커져야 되는 것은 가습을 했을 때 수정기 분압은 커지는 거죠 감습을 하게 되면 수정기 분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수정기 분압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기하고 관련된 공기의 비용적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비용적 그래서 이제 비용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죠 공기를 이제 보통 가열하게 되면 비용적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기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열해 가지고 이제 팽창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용적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석공기 선도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석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온도에는 이런 유효 온도나 수정 유효 온도 이런 것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열량의 엔탈피나 현열비는 나타낼 수 있고 열수분비는 계산에 의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 용량은 나타낼 수가 없다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석공기 선도와 관련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석공기 선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앞에 했던 건데 다 잊어먹으셨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공기 선도상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할 점이 이런거죠 이것이 상대습도선이라고 했어요 상대습도 이것이 상대습도 100% 선이 여기에요 그러면 이 선이 이렇게 많이 꺼져 있어요 95% 90% 하면서 자꾸 낮아져요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90% 85% 쭉 꺼져요 이게 상대습도 선입니다 자 그리고 수직으로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구 온도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수직선이 건구 온도 그래서 이제 건구 온도가 이렇게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져요 자 그리고 수평선으로 수평선으로 있는 것이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옆에다 나타내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습도하고 절대습도가 있고 하나 더 있는데 수정기분합선이 하나 더 옆에 이렇게 선이 꺼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읽는 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기분합하고 수평선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이쪽에 수직으로 기 나타낸 게 절대습도하고 수정기분합하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선이 있습니다 사선 사선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선 개념 여러분들 습공기선도는 546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546페이지 보면 사선이 이렇게 완만한 각도의 사선이 이렇게 있는데 완만한 각도 이 사선 옆으로 끄는 이 사선이 엔탈피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엔탈피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 사선이 엔탈피 엔탈피를 나타냈는데 엔탈피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면 높아집니다 이 사선이 우상향하실 빗검으로 우상향했을 때 엔탈피는 커집니다 그리고 수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 되겠죠 이 사선이 자 이 경사도가 가파른 사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 경사도가 가파른 사선이 공기 비용적입니다 이것이 비용적을 나타내요 비용적도 이렇게 가면 커집니다 비용적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자 노점 온도는 어떻게 읽어야 자 어느 상태의 공기가 있었어요 자 노점 온도 읽는 방법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노점 온도는 여기에서 이 점에서 이렇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가서 수직으로 밑으로 읽으시면 돼요 자 이 온도가 바로 노점 온도 이설이 매치시하는 노점 온도를 우리가 그러면 온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그러면 금고 온도는 여기고 노점 온도는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숙고 온도의 개념은 자 이 엔탈피선 있죠 엔탈피선하고 자 이 사선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사선과 평행 올라가서 밑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밑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것은 석고 온도에요 석고 온도적인 측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일 때는 같다겠죠 그러면 석도 100%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100%니까 이 상태에서 똑같은 거에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점에서 그러면 봐두시고 그래서 석고 온도 노점 온도 금고도 읽고 그 다음에 수평으로 이렇게 읽었을 때 절대섭동 수정기 분합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 온도도 이설이 매치 시작한 온도가 노점 온도죠 그래서 이 노점 온도하고 절대섭동 수정기 분합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을 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점 봐두시고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옮긴다니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무엇이다 가열이죠 오른쪽 이동하면 이것이 가열 개념이에요 그러면 가열한다는 것은 금고 온도를 높인다 이 뜻입니다 이 가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가열 그러면 자축으로 이동했을 때는 냉각 개념이 되죠 금고 온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이동하면 가습입니다 위로 가면 가습 그러면 밑으로 이동했을 때는 감습 개념이 되죠 감습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가열 가습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냉각 가습 이렇게 가면 냉각 감습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때는 이 빗금으로 자 가열 감습 개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단순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공고 온도를 올렸습니다 A점에서 지금 이 A점에서 B점으로 옮겼습니다 B점으로 그러면 A에서 B로 옮겼을 때는 무엇입니까 공기 상태가 A에서 B로 옮겼을 때 공기를 가열 뭐라고 했죠 공고 온도만 올린 거예요 공고 온도만 올리게 되면 수평으로 읽는 것은 동일하죠 그러면 공기를 단순하게 가열만 해서 공고 온도만 올리게 되면 절대섭도나 수증기부나 노점 온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공기를 가열만 하게 되면 공기를 가열만 했어요 공기를 가열만 했어요 가열만 우리가 한 경우 가열만 한 경우 결과적으로 공고 온도만 올렸다는 거죠 공고 온도만 상승시켰어요 상승시켰을 경우 이 세 가지 요소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가 없는 것 이 변화 변화가 발생 안 되는 것은 절대섭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섭도하고 그 다음에 수증기 수증기 분압 개념 수증기 분압 그리고 노점 온도 이 세 가지 요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런데 우리가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리 이동했기 때문에 상대섭도는 이리 갈수록 100% 낮겠죠 밑으로 오면 자꾸 어떻게 낮아지죠 그래서 상대섭도는 변화가 발생되는 것들 변화가 발생되는 부분에서는 공기를 가열했기 때문에 상대섭도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상대섭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서 이렇게 공기를 가열했기 때문에 엔탈피는 엔탈피는 현열량하고 잠열량을 합한 거라 했죠 그래서 엔탈피는 공기를 가열했기 때문에 현열도 있기 때문에 엔탈피는 증가가 되죠 엔탈피는 증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비용적 개념이죠 비용적도 이렇게 이동했죠 그래서 이리 갈수록 커진다겠죠 그래서 비용적도 커지는 거예요 비용적 개념 비용적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변화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석구온도는 어떻게 읽는다 겠습니까 이렇게 사선 올라가서 여기서 읽는 거 하고 여기서 이렇게 읽는 거 되죠 그래서 석구온도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석구온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냉각하면 여기에서 A점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C점으로 이동했다 이거죠 C점 이 C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냉각을 했잖아요 그럼 냉각을 하면 똑같은 변화가 없는 거 공기를 가열하든 냉각하든 변화가 없는 것은 이 수평으로 읽는 세 가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는 변화가겠죠 그럼 이 변화가 발생하는 이 네 가지는 반대가 되는 거죠 냉각을 하면 상대의 석도는 높아지고 엔탈피 낮아지겠죠 냉각했기 때문에 비용적 작아지고 석구온도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입니다 자 이제 이 지점에서 위로 가습만 했어요 이리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이 D점으로 옮겨서 단순히 이 A점에서 D로 가습만 했다는 거예요 가습 가습을 하게 되면 건고 온도만 동일한 거예요 건고 온도 나머지는 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가습만 했을 경우 가습 석기를 가습만 했을 경우 석도를 가습만 한 경우 다른 경우 아니다 가습만 했을 때는 한 경우는 건고 온도만 변화가 없는 거죠 가습만 했을 때 건고 온도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건고 온도는 변화가 없고요 나머지는 다 증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서 이리 이동했기 때문에 상대습도 높아졌죠 그리고 절대습도 높아지죠 수증기 분압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여섯 가지 요소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된다 증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이리 이동했으니까 노점 온도도 높아지죠 그리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습구 온도도 여기서 이렇게 이르는 거하고 이렇게 이르는 거하고 습구 온도 높아지죠 그리고 비용적도 커지는 거예요 엔탈피 당연히 증가죠 그래서 가습만 했을 때 변화가 없는 것은 건고 온도만 변화가 없고요 가습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요소는 다 증가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감습을 한 경우는 건고 온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요소가 다 떨어지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습이나 감습 했을 때 자는 건고 온도만 변하지 않고 나머지 여섯 가지 요소는 변화가 발생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공조설비 쪽에서 조금 정리해야 될 것이 뭐 요런 것 조금만 봐도록 하겠습니다 공조 방식 중에서 알아둘 것이 에너지 이제 절약형 방식이 오천 아니다 555페이지 보면 가변 풍량 방식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가변 풍량 방식 뭐 가짜는 뺄 수도 있습니다 변풍량 방식 이렇게도 칭합니다 자 가변 풍량 방식이라는 것은 자 이겁니다 여름에 냉방을 할 때 자 이 냉방을 공조를 할 때 냉방 하겠죠 이때 이겁니다 부하량에 따라 풍량을 가변 변화를 주는 방식을 가변 풍량 방식이라고 칭해요 가변 풍량 방식 그러면 부하량에 따라서 송풍량에 변화를 줘서 우리가 냉방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변 풍량 방식은 정리하세요 이것이 에너지 절약형이에요 부하에 따라서 조절해 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하 관계없이 일정량을 공급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별로 부하가 없을 때는 에너지 소비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가변 풍량 방식은 부하량에 따라 송풍량을 조절해서 대응하는 방식을 가변 풍량 방식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절약형 우리가 공조 방식이에요 공조 방식이 바로 가변 풍량 방식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VAV 방식이라고 하죠 VAV 나오면 이것이 가변 풍량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가변 풍량 방식은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는가 하면 최근 사무실 건물들이 외벽을 유리로 조립을 합니다 외벽을 유리로 조립하는데 이때 태양열이 비치게 되면 비치는 곳은 엄청나게 온실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반대편 북측에는 태양열이 안 비치죠 그러면 남측에 지금 현재 오후 12시였어요 태양에 비치는 남측에는 엄청난 부하량이 크고 북측에는 태양열이 안 비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하량에 따라 실에 대한 송풍량을 제어해 주는 것이 바로 가변 풍량 그래서 이걸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으로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일사량이 일사량 변화가 변화가 심한 일사량 변화가 심한 그래서 이제 사무실 건물에 사무소 건물에 외부 존 쪽에 쓰는 게 외부 존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가변 풍량 방식이에요 근데 가변 풍량 방식 에너지 절약형은 맞는데 보통 정풍량에 비해서 시설비는 좀 증가합니다 왠가하면 각 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공조기를 설치해야 돼요 풍량을 조절하는 유닛을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걸로 인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분산되다 보니까 유지 관리적인 측면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가변 풍량 방식이 적합도가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은 에너지 절약이 기본 토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간단히 VAV 방식 VAV 나오면 가변 풍량 방식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 좀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어 무슨 방식을 좀 공부해 두시는가 하면 페이지 어 저 뒤쪽에 보시면 559 페이지 6번에 펜코일 유닛 방식이 나옵니다 펜코일 유닛 방식 자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이란 것은 펜이 송풍기에요 코일이 어 코일은 배관이죠 자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은 어떤 유형의 방식 개념이 되는가 하면 어 이거는 전수 방식이에요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냉매를 물을 이용하는 방식인 전수 방식인데 자 이 방식은 자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각 실마다 소형 공조기를 설치해놔요 소형 공조기를 각실 각실마다 배치를 해 놓고 자 주 기계실에서 이제 기계실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어 배관으로 물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주 기계실에서 아 아 배관으로 어 여름은 냉수고 어 겨울은 온수를 공급을 해서 여기에 펜하고 코일이 장착된 소형 공조기 펜 코일 유닛을 갖춘 유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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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닛 이런 사무실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면 병원의 입원실 같은 데, 병원의 입원실까지 실이 많은 데 쓰는 방식이 바로 이 펜콜 유닛 방식이에요. 그런데 펜콜 유닛 방식은 별도의 향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실내 공기 오염돼요. 왜? 얘는 물만 공급해주는 방식이에요. 전수방식이기 때문에. 냉매를, 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기를 공급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내 공기면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실내 공기 오염도가 높아요. 그래서 자주 향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창문이 있거나 별도의 향기 설비가 설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 하면 실내 공기 오염이 높은 방식이 돼요. 그리고 이 펜이 작죠. 그래서 이제 소모 적기 때문에 여기 고성능 필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단점을 가집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전수방식 펜콜 유닛 방식은 각실에 공조기가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제어가 우리가 되죠. 각각 개별 제어는 데 각실에 하나하나 설치해 있기 때문에 개별 제어는 데인데 단점이 뭔가 하면요. 분산되어 있으면 유지 관리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조 설비는 해놓으시고. 그래서 습공기 선도와 관련돼서 하고. 잠시 쉬었다가 567페이지 냉동 설비 파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